바울과 바나마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마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단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마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기쁨과 성경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과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유대하며 주님의 보조를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경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사랑을 고백하는 날 해피 발렌타인데이죠.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인가요? 네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들으면서 잠시 한번 좀 식상할 수 있는데 한번 의자 밑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모두에게 다 뭐가 있진 않겠지만 네 여러분 초콜릿을 받으신 바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 랜덤으로 다 배치하긴 했지만 대부분 앞자리에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일찍 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더 배로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콜릿 하나 이렇게 유동이 심하게 될 줄은 네 오늘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네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죠. 그러나 그 누구보다 우리가 가장 흥무할 만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는eri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보다 이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더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가장 사랑하는지 그리고 누가 덜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만 해도 이분들은 연로함 노부부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들 내지는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들이 닫힌 성난 파도에 중심을 잃고 쓰러진 할아버지를 잡아 낚아채듯이 바다가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해 보이는 이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할아버지를 향해 바다로 달려갑니다. 성난 파도가 무서운 높이를 세우면서 들이 잡쳐도 주저음 없이 계속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에 비해 사지가 멀쩡해 보이고 키 크고 이 건장한 남자는 잠시 파도가 밀려나서 모래밭지 모래사장이 드러난 순간에도 머뭇거리고 주저합니다. 저는 영상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그때에도 앵글의 흔들림 없이 비명소리 하나 없이 카메라를 찍고 있는 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누가 가장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 절박한 사랑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본능을 역행하게 하는 힘은 사랑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누가 저런 파도가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어요? 어떻게 저런 폭풍치는 바다를 향해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두려움의 본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파도를 보고도 뒷걸음질치지 않게 만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아주 훈련된 수영 솜씨도, 단련된 근육의 양도, 민첩함이나 유연성으로 파도를 타는 기술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사랑의 본능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가장 완전하게 우리의 존재가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에 몰입하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앞뒤를 재고 계산하고 생각할 만한 여력 없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 던질 수 있는 순간은 우리의 존재가 사랑에 몰입되어 있는 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식됐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많은 불안과 염려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은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며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주님 제 인생에 거친 파도와 같은 역경의 파도와 시련의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뒤로 물러섬 없이 어떠한 주저함 없이 주님을 향해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한 바로 이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셨어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발렌타인데이 우리의 숨겨진 사랑을 뜨겁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이 답에 우리가 감상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여러분 폭풍을 치는 바다를 향해 두려움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준비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소멸하는 능력 그것은 사랑의 힘인 것이죠. 한번 우리 이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면서 옆에 사람에게 영적인 의미를 담아 한번 축복하고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소멸하는 새로운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도 바로 이런 사랑의 몰입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찾아간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들이 처음 행선지로 잡았던 버가에서도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해발 1000m가 넘는 공원지대의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지나야 하는 타우루스 산이라는 산맥이 있는데 여기는 아주 강도들의 출몰로 위협적인 위험한 곳을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풍토병을 얻어서 매우 매우 병약해진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투철한 사명 의심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은 마음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한 깨어진 사랑의 마음 때문에 감당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주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설교가 끝나고 나가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들은 다 만식을 해도 이 말씀을 꼭 다시 전해달라고 간첨하게 됩니다. 정말 부러워요. 정말 이런 설교를 하고 싶고 이런 회중을 만나고 싶습니다. 설교 시간이 여러분 왜 재미있는 드라마 보면 어떻게 10분 남은 거야? 더 보고 싶은데 너무 이 전개가 빨리 지나가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거 그 애타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건면을 남깁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말씀 주자 자 여러분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건면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건면이 존재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이 건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 하나 그것은 그것은 은혜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 은혜가 항상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굉장히 유동적이라면 내가 은혜 안에 거하고 싶어도 그 은혜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러하더라도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항상 그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고 벽면한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권면과는 동떨어지게 늘 그 은혜에 목말라 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내게 축복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오늘 내가 힘든 것은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상 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은 은혜에 대한 자각이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동의하세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대학 청견부 교육자 리트릿이 충북 제천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일정 때문에 자차로 제천에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내려갈 때도 안개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비도 너무 많이 와서 길도 미끄러운데 내려가는 길에 트럭이 넘어지는 사고도 있었고 이제 다음날 일정 때문에 새벽 1시쯤에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제평생 살다살다 그런 안개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에 산길 내려가는데 전설의 고향 세트로 온 줄 알았어요. 거짓말 안 하고 정말 눈앞에 한치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직진인지 커브길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데 내비를 볼 여력도 없습니다. 잠깐 다른 곳에 시선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속도를 멈출 수도 없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속도를 내는 것도 위험하지만 속도를 줄이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비상등을 켜고 운전을 하는데 하이빔을 한번 잘못 폈다가 정말 이 안개에 삼킴을 당하는 줄 알았어요.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데가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폐쇄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공간에 갇힌 게 아니라 이 안개에 갇힌 느낌이 딱 드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혼자 그 길을 가는데 할 말 뭐 이렇게 아주 바짝 긴장을 하고 가는데 정말 사람 목소리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마침 전화가 왔어요. 제가 평생 제가 나름 운전하면 할 말이 좀 있는 사람인데 평생 제가 기도 부탁하면서 안전운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바싹 긴장을 하고 서울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무사 귀한을 축하하며 자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지난 시간 매일 너무나 당연하듯 주어졌던 무사 귀한 무사 귀가는 과연 무엇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 은혜였지만 그 은혜를 의식하고 자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당연하듯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던 지난 시간들의 은혜에 대해 체감하게 됩니다. 그 당연한 오늘이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당연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은혜에 깨어있으라는 건면과도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의 눈을 뜨라는 것이죠. 지금 당연한 그것이 그 은혜가 여러분 그 은혜 없이는 결코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하듯 주어졌던 그 모든 것이 당연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은혜에 깨어있다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마치 은혜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은혜에 대한 자각 증상은 바로 감사입니다.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은혜를 체감하고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신 삶에 대해 감사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고 그 은혜에 끼어있는 사람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반드시 기억하세요. 믿으십시오. 은혜는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 고백하세요. 외치십시오. 그의 마음 속에 선포하세요. 내게 은혜는 언제나 있다라고 외치십시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그 은혜가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는 이음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이 우울한 감정과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장래 미래를 보는 안경이 될 때도 외치십시오. 은혜는 언제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의 전망대에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은혜에 끼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은혜를 감지하는 영적인 감도가 높은 사람이 되세요. 매일의 삶 속에 마치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도 전에 이미 행복해진 여러분 자신을 먼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 속에 둘러싸여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의 보좰를 넣혀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시죠. 은혜는 언제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어떠한 순간을 지나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지날 때라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림 없는 이 사실 앞에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견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머무니까 그들에게 또 다른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들에게 영적인 식욕이 왕성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에 끼어 있으면 우리의 존재는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냐 하면 감사로 충만해지고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지는 갈망이 생겨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4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말씀 주자. 다음 안식일이 되자 안디옥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허기져 있어요. 영적으로 못 말라야 된 상태입니다. 그들은 폐가 고팠어요.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저는 SNS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영적 부흥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의 예배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궁주림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목마름 그저 목마름에 타는 목마름 지독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그런 단 한 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얻게 되는 거 여러분 이 예배 주일에 마일리지 도장 찍듯이 주인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와 여기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원하는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호흡하게 되면 그 은혜는 계속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얼굴을 향한 목마름 그 갈증을 계속해서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영혼의 진정한 해갈이란 더 깊은 목마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배불러 이게 정말 축복일까요? 아니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굶주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는 지독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배부르니까 오늘 집에 가서 내 계획 콘서트나 보고 호주를 하자고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 예배가 끝난 그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친밀한 사귐의 장소로 다시 나아가게 되고 목마른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그리운 것이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여러분 이런 유행과 가사 세상 사람들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주님을 향해 한번 고백해보세요. 해보십시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예배하고 주님 앞에 있는데도 저는 여전히 주님이 그립습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제성수의 한복판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목마른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기를 추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왕관을 쓴 자 무게를 견디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말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자리에는 언제나 그 영광을 시기하는 영적 세력의 방해와 공격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세바의 영적 대각성 사무회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대각성 일어나자마자 성경이 함께 더불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미세바에 모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곳에는 그 영광을 시기하는 세력들이 함께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45절 말씀 시작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시기하고 질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서 그들이 바울을 시기함으로 그를 반대하며 모욕했다는 말 속에서 그들이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던 종교 지도자의 물이었다는 거죠. 무슨 추측인가? 여러분 원래 이 적수나 경쟁자를 뜻하는 라이벌이라는 단어 영어의 어원을 보면 강, 리버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농경과 목축을 하며 살던 고대인들에게 강물은 곧 생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물은 생존을 위해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물을 두고 싸우는 사이라는 어원을 가진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그 유래에서 파생되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이벌 관계에서는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 공통 분모를 갖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랑 겹치는 어떤 것이 있어야 라이벌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나랑 캐릭터가 겹치네? 이런 것처럼 같은 대상을 갈망하고 동일한 것을 소유하려고 할 때 심리적인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자매들은 특별히 외적인 조건에 예민하기도 하죠. 자매가 형제 근육을 보면서 질투하진 않잖아요. 그런 경쟁의식을 갖진 않잖아요. 대신 이 어여쁜 자매를 보면 경쟁의식이 생기겠죠. 형제들도 자신의 분야에 대한 성취욕이 굉장히 강한 편이죠. 인정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통 분모 안에서 심리적인 다툼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사람과 경쟁하지 않잖아요. 같은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끼리 경쟁의식을 갖게 됩니다. 삼성과 애플이 맞붙는 이유와 같죠.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한 이유는 그들이 그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회당에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그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 말씀을 향한 사람들의 그 가란신령의 반응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화, 감동, 변화와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코앞에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유대 지도자들이 갈망하던 것이지만 자신들이 또한 가질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나한테 없는 걸 상대한테서 보는 것이죠. 그런 미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원하는 것을 그 사람 안에서 발견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봐야 한 이 시기심은 잠재적인 것이지만 매우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이 분노처럼 표출되는 감정은 아닐지라도 이 시기심은 내면 안에서 굉장히 파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통해 훨씬 더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으로 그 대상을 파멸하기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보세요. 가인의 영적 시기심이 결국 아벨의 존재를 없애게 되죠.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를 보세요. 사실 이 국정을 운영하고 대사를 행해야 될 왕이 다윗, 허구헌나 다윗 뒷꽃무늬를 쫓아다니면서 그를 없앨 계획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울 안에 있는 이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열등감이 비록 그가 다윗을 쫓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언제나 다윗에게 쫓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린 또 기억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시기심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영적 시기심에 완전히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떠나서 어린아이들 동화만 봐도 시기와 질투는 극을 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백설공주를 없애고자 하는 왕비의 동기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인 그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우면 죽이고 싶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그 미움이 얼마나 정당하면 그 잔인한 행동을 치밀한 계획 속에서 실행에 옮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 보이세요? 여러분 이러한 일반적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시기와 질투의 감정은 우리의 본성상 너무나 당연하게 발생하면서도 또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죄의 본성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끌어가는 거에 있어서 갈등 구조를 일으키는 주요 이슈가 대부분 이런 것이 있어요. 막장 드라마 자꾸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를 끌어가는 그 요소 속에 시기 질투 등장하지 않는 극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도 분명 시기를 받거나 시기를 하는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무슨 시기를 어디 한번 받아 봤으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죽는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 백설공주처럼 죽는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왕자가 와서 키스로 깨워주는 이러한 결말이 아닌 백설공주 그냥 죽는 걸로 끝내는 백설공주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도 우리가 경계심 없이 그저 그럴 수 있는 감정으로 허용하기에는 정말 위험한 감정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양쪽당 죽음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과 실제로 악한 것에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위험하고 파괴적이고 아주 강력한 이 감정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해야 하느냐는 우리 영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조금 긴 구절인데 46절에서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에서 47절 말씀 시작 그러는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누군가의 시기를 받을 때 공통적인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대응하는 중요한 태도,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한 그 안에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무엇이라고 불러주는지 그것을 나의 인생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를 반대하고 아주 말하는 족족 비난하며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아주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히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해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이 자기의 인생을 불러주고 있는 자기 정체성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인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이 복음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이제 입양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에 명령을 하셨고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방의 빛 말씀이 그를 부르는 그의 정체성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를 반대하고 때로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간질하고 그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사람들을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였죠? 말씀의 성취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어려움이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총매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감정 소진을 하지 않았어요 감정적인 공격에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감정적인 공격에 영적인 대응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이러한 시기나 질투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해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의 사사건건 비난하고 흠집내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부담한 대우 같고 사실 아닌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인격을 흠집내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사건건 시비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그 상황을 견디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그 상황을 지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말씀이 여러분을 불러주는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누군가에게 시기심이 생길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 더가 지나친 경쟁의식 건강한 경쟁의식을 넘어서는 시기와 질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자신을 불러주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는 일을 그만두어야만 합니다 나한테는 없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자꾸 쳐다보고 여러분 묵상하지 마십시오 묵상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유하게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계획하셨어요 그것을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주시는 그 고유한 강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승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질투와 시기는 엄청난 에너지를 아주 부정적인 것에 소진하게 합니다 아주 파괴적인 일을 도모하고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성동해서 결국에는 바울을 핍박해서 그를 내쫓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눈에 가시와 같았던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했던 바울은 사라졌지만 바울은 사라졌지만 그 자신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여전히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경쟁에서 이기고 싶으세요?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아예 없어요 내가 저 사람 정말 저 사람 이기고 싶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누르고 이길 생각을 하지 말고 자신을 넘어서고 이길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사극을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보지는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선덕여왕인가요? 어디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선덕여왕을 할 때 제가 예전에 순작맘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덕여왕에서 한 장면을 봤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선덕여왕의 최고의 라이벌이 미실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장면님이 등장하는데 그 미실이 역할을 고현정씨가 하셨던 것 같아요 미실이 강력하게 등장하는데 선덕여왕이 자기의 충심과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계속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은 잘 파악이 안 됐지만 뭐 이렇게 선덕여왕이 정말 지금 아주 위기의 순간이다 이 미실의 존재가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위협적인 상황이 됐다 라고 선덕여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선덕여왕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실은 분명 강한 적이다 그러나 그러나 내게는 미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리고 충신이 그게 과연 뭔지 그 비밀 경기가 뭔지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야 내게 없는 미실이 내게는 있지만 미실에게 없는 그 한 가지 미실과 같은 강한 적이다 너무 오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선덕여왕의 미실과 같은 강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강한 존재로 다듬고 발전시켜서 자긴 계속해서 성장하겠다는 거죠 제가 너무 해석이 아름답나요 근데 미실에게는 강한 적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계속 정체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덕여왕에 있는 이 믿음의 투지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단합니다 강한 적수를 만날 때 자꾸 그 사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를 발전시키세요 여러분 저는 저의 노년 노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거 참 많죠 모세가 마지막 순간까지 총기가 영적인 총명이 흐려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제게 그 영적인 총명함을 주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확한 판단력과 영적인 지위를 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언젠가는 나이 들어서 필드에서 사역을 못하는 데가 오겠죠 슬픈 이야기 그러면 제가 젊은 사역자들이 힘있게 치고 올라와서 사역하는 거를 침 흘리면서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잔소리하면서 일일이 참견하면서 딴지를 걸어야 할까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해자니까 예를 든 거지만 오로본의 삶의 현장에서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끔 동물이 등장하는 만화를 보면 주인공은 아니지만 중요한 그 마을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노인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은 부엉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혜자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부엉이 그 할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부려요 그렇게 잘 보세요 출연자로서 비중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늘 언제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때에 맞는 최고의 고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자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나를 비교해 나를 이기는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걷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다리 걸어 넘어뜨릴 생각 말고 여러분이 뛰는 사람이 되세요 뛰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날아오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자기 안에 주님이 주시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 자기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무르익어가는 성숙과 날마다 발전하는 성장을 거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 여러분 너무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경쟁력이라는 거야 영적으로도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만을 여러분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고유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대량 생산하시지 씻어내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의 작품처럼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한 배에서 낳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르냐 가끔 부모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마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저 하나만 존재하는 작품과 같이 우리를 디자인하고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발견함으로 그 길로 걸어가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불러주시던가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바울을 향해서 너는 이방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그가 맞은 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자기 정체성으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제로 그 지방에서 쫓겨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5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5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부당한 대우에 대한 억울함이나 이 울분을 안고 대안하는 세력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은혜는 언제나 존재한다 때로 일부의 세력들이 주의 보금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그들을 핍박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오늘 본 말씀 속에 이방인들에게 주의 보금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그저 반에서 티끌을 털어버리듯 그렇게 모든 뜻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린 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불러신 자기의 정체성 그 이름대로 그의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견고하게 자기 사명의 길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름 붙여주신 자기 정체성을 안고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출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대로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가 더 원한다고 더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덜 가는 것도 딱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까지 그 사명의 자리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는 걸음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과 내 인생의 현장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처럼 새로는 대항하는 반대하는 세력들을 만나고 시기를 하게 될 때도 있고 시기를 당할 때도 있는 그 걸음 속에서 온전하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불러주시는 그 이름대로 즉 그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란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토기장의 손에 들려준 지능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고유한 뜻을 반영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을 견뎐질하지 않고 두려움에 주저하지 않고 위축됨으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우리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존재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민감하게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기하여 주시옵소서